이 작품은 제가 한 10년 전에 작품 제목이 송파 실버악단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송파 실버악단에서 우리 연습하는 걸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65세, 70세 그 당시에는 제가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작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분 한 분 그 인물 그대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35년 전에 서울시민회관에 제가 전속가수, 지금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회관이라고 했죠. 거기서 제가 허무한 마음에 정원 씨하고 전속가수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흘러간 노래, 님의 향기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향기인 듯한 밤새 밤새 갈바람 창을 잠듯이 조용한 바람인 듯 눈을 감으면 님의 모습인가 향기인 듯한 생각에 눈을 실적시옵니다. 잡음 위험합니다. 이결이 안 끝납니다. 이결이 안 했는데 우리의 떠난 후 돌 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벅히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못 따준 사랑에 아쉬움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오직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랑은 고마흐 고마흐 이별이 없는데 이미 떠난 후 고마흐 동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벅히 태워버린 밤 고마흐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도 고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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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곁에 오므로 사랑은 내 마음을 사랑은 내 마음을